40주년 교획 프로입니다. 전국노래자랑 다음엔 또 어떤 분이 나오나요? 네, 피아노를 전공한 정말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가수 조정민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조정민씨. 레디 큐! 상의 예미가 없어 왜 자꾸 힘 빠지는 건지 난 난 지금 뭔가 반전이 필요해 한 컵 두 컵 나만의 액션 만드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속답거리지만 난 난 지금 뭔가 연기가 필요해 여기, 저기, 번호는 참견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녀석은 누가 몰아둔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! 레디 큐!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둔 내가 주인공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! 레디 큐! 쉿! 레디 큐! 사랑의 옆에서 울리고 사람의 속에서 울어도 난 난 지금 뭔가 박수 같긴 해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 모든 걸 박수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둔 내가 주인공 액션!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! 레디 큐!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둔 내가 주인공 액션!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! 레디 큐!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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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, 헛, 헛! 띠링! 새리 큐! 새리 큐! 액션! 액션! 헛, 헛, 헛! 띠링! 띠링! 새리 큐! 감사합니다.